26일 화요일 일본에서는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새벽 4시 47분에 야마나시현 동부 호지산 호지호 호수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저녁 8시 3분에 호카이도 네무로 남쪽 앞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저녁 10시 50분에 와카야마 현 북부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저녁 11시 48분에 이시가와 현 노도지방에서 규모 3.0의 지진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지산 호지호 호수에서 23일 오후 3시 50분에 규모 4.0의 지진과 26일 월요일 규모 3.0의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면서 아수산 폭발 이후 후지산 의 폭발 또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6일 발생한 이시가와 노도 지역의 지진 역시 이시가와 현 니가타 현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2007년 이시가와 현 노도지방과 니가타 주에스 지역에서의 대지진이 다시 또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에는 오전 11시 6분에 니가타현 사도 부근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니가타현 사도는 지진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작년에는 지진이 한 번 발생을 했던 지역이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세 번째 지진입니다. 그리고 니가타현 사도의 큰 지진은 2012년 2월에 진도호강이 있었습니다. 니가타현 사도에서의 진도호강 발생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대만에서 규모 6.5의 강진 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니가타현 사도 주변 즉 동위쪽 방향에서의 큰 지진에 주의하셔야 하십니다. 10월 25일 저녁 9시 53분에는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지진은 9월 29일 규모 4.2 짐원의 깊이가 50km였던 지진이 한 달 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바라키현 앞바다의 지진은 오랜만입니다. 이바라키현 육지의 지진은 10월 21일과 22일 이렇게 연속하여 두 번 같은 장소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도용했었던 이바라키현에서 3번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0월 25일 가나가와현 요코스 타시에서 이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최근 관동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치 현상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마가타현에서 일주일 전에 지진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2019년 6월에 니가타현의 사도 근처에 야마가타현에서 진보육강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야마가타현에서의 진보육강의 강진 이전에 뉴질랜드 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시가와현, 니가타현, 야마가타현, 아티타현 이라인의 동해 주변에서의 강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0호 태풍만로가 접근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일본 본토를 직접 강타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만 오가사와라 제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강풍역 이 도쿄 등의 관동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 보입니다. 1923년 9월 1일 관동대 지진으로 일본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관동대 지진에 대하여 지진으로 인한 건물의 붕괴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컸습니다. 특히 1923년 9월 1일에는 가을 태풍이 일본 도쿄를 포함한 관동지역을 현재 2021년 10월 27일과 마찬가지로 강풍역이 일본 수도권에 영향을 주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 강풍이 화재 피해를 확대시켜서 도쿄도에서 대략 6만 7천명 그리고 가나가와 현에서 약 2만 5천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쿄역 근처에 육군들의 군인들 제복을 만드는 육군 피복창에 1923년 9월 1일 관동대 지진 당시에 수만명이 대피를 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던 장소에 강력한 화재선풍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관동대 지진 당시에 태풍이 일본 관동지역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강풍역 에 의한 강한 바람이 관동지역에 불면서 화재선풍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화재선풍이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염을 동반한 회오리바람입니다. 이 화재선풍은 거대한 불꽃 소용돌이 가 회오리바람을 일으켜서 건물 이나 사람을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것으로 풍속은 80미터에 달했었 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재선풍이 관동대 지진 당시에 육군 피복창으로 피신해 있었던 수만명에게 들이닥쳐서 이 피복창에서만 4만 명 정도가 사망 했다고 합니다. 관동대 지진 당시에는 쓰나미로 도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불과 5분 후에 쓰나미 가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즈반도 현안에서 지바현 남부 에 걸쳐서 큰 쓰나미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